연휴 내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중부지방은 기온이 쑥 오르고 있습니다. 서울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.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바람이 잘 통하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수도권은 비가 그쳤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전북과 경북 지역은 낮까지 전남과 경남은 밤까지.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새 찬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. 앞으로 전북과 전남, 경남 지역에는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 경북 지역으로도 최대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.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전주 23도, 부산 22도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. 남해안과 제주에는 주 후반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